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한 올해 첫 번째 모의고사 3월 학평을 잘 끝을 냈습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고 있어서 장풍이는 또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 풍마이들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계약하는 것 너무나 지나다 보니까 방향성도 좀 이른 것 같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3월 학평을 실시해 보았고 그 3월 학평에 관한 장풍이가 총평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풍마이들이 꼭 전해주고 싶은 것 우리가 3월 4월 5월 등등 계속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모의고사 등급이 자신의 수능 등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높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등급이 낮다고 해서 좌절하고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 그것이 바로 모의고사의 교훈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풍마이들이 3월 학평을 복원한 후 등급을 가지고 기분 상해하고 기분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힘든 과정 힘든 시기 속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난이도라는 것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3월 학평을 딱 보고 이 3월 학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교육 개정이 되었다는 것 교육 개정이 되어서 올해 첫 수능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연습의 첫 번째 이 3월 학평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3월 학평에 대한 우선 총평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를 살펴보면요. 난이도는 중이다. 사실 이 난이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고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치?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 그러면 조금 쉽게 느껴졌을 것이고 공부를 좀 적게 했어. 그리고 이 선택 과목에서 좀 선택한 시기가 좀 늦었다. 공부했던 시기가 시간이 줄었겠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난이도는 장풍이가 중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고 우리 풍마이들이 그냥 풀어내기에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좀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난이도를 중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우리 풍마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장풍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올해 수능은요. 바로 교육 개정이 되었을 때의 첫 번째 수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풀룬구조론이라던가 복각과 평각이라던가 고지자기 같은 그리고 급행창 우주론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풍마이들은 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교과서 내 자료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내. 자 또한 우리가 이 3월 학평에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좀 암기가 탄탄하면요. 시간을 좀 단축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그 태풍 문제가 있었죠. 태풍 문제. 서울과 제주도에서의 풍향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 장풍의 암기법 5.2시. 오른쪽 위험만호 시계방향. 이거 보면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컴온! 실태! 석패! 그래서 오르도비 쓰기에 바로 필성유가 번성했다는 것. 이렇게 암기가 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조금은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것. 됩니까? 그러므로 3월 학평은요. 약간 평이하고 그래 누가 봐도 얘들아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 원대저기약, 열대저기약 등등. 그리고 특이의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되죠? 단!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풍마애들은 3월 모의고사가 다가 아닌데 우리가 6월 모평이 있고요. 9월 모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있죠. 그 6, 9 모평에서는요. 3월 학평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마애들은 좀 더 탄탄하고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단원별 축제 비율을 보시면요. 1단원에서 7문제, 그리고 2단원에서 7문제, 그리고 3단원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렇게 각각의 단원별로 좀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항수를 봐더라도, 보더라도. 근데 장풍이가 이번에 3월 학평 오답률을 체크하면서 아, 장풍이가 이런 거 두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요. 너희들 아직 3단원까지 공부가 덜 됐구나. 라는 것. 왜? 3단원에서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너희들이 겨울방학 때 지존력을 가지고 기본 개념을 공부했지만 아직 3단원까지는 진행이 안 됐나?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잘 자리잡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됩니까? 맞지요? 두 번째, 자료 해석 능력이 완전 부족하구나. 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그런 자료 해석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 개념 하면 되지. 그래, 암기할 부분은 달달달 암기하고 그 암기를 통해서 이해할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하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 자료 해석 능력? 이건 연습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기본 개념이 탄탄한 상태에서 수능 문제, 즉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 수능 문제에 대한 유형으로 접근이 쉬워진다는 것이지요. 자료 해석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나가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월 모평, 3월 학평에서 아, 내가 조금 부족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우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난 부족한 인간이야. 난 부족한 인간이야. 나는 해도 안 돼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월 학평 모의고사의 특징부터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3월 학평에서 알려주는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 개념. 여러분들 기본 개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 아니겠니? 기본 개념을 모르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문제부터 먼저 푸는 풍만이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표면 얘들아,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굉장히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라는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자료 예측 능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데 기본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막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수능 전날까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5번, 7번, 9번, 12번, 17번 같은 문제는요. 기본 개념으로도 쉽게 한쪽 눈 갖고 웃으면서 흥!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기출문제의 중요성. 우리가 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연습하는 거야.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 예상 능력도 연습해보는 것이고 기본 개념 적용도 연습해보는 것이고 계산 문제도 적용해보는 것도 연습해보는 것이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검증된 문제가 바로 뭐니? 기출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3월 학평 1번 문제와 그리고 지구력 체력편 2번 문제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는 표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왜? 표에서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을 비교해서 수심을 비교하는 문제. 비슷한 거야. 유형이 비슷해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보겠습니다. 자, 학평 2번 문제였고요. 우리가 봤던 3월 학평 2번 문제와 뭐 체력편 26번 문제 예를 들어 복각 같은 것 그리고 이동속도를 물어보는 것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갔느냐 시간에 대한 거리를 가지고 이동속도를 물어보는 문제 이 비슷한 유형으로 우리가 전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도 똑같은 보기가 있었죠. 이동속도 물어보는 것. 그치?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유형에 대한 접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보겠습니다. 자, 장풍 모의고사 1번 문제였었죠. 자, 똑같은 자료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료에 여긴 얘들아 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여기 있는 보존용 경계라던가 그리고 수렴형 경계 이런 식의 경계를 물어보는 문제와 그리고 이동속도를 물어보는 문제 기출문제에서 다 한 번씩은 소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기출문제를 풀면 수능 문제에 대한 접근이 조금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자, 학평 5번 문제였고요. 여기 전리 나왔었고 연은 나왔었고 권열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4층리, 권열, 점위층리와 같은 퇴적구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자, 5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봐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한다.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한다. 보기가 어때? 똑같지. 똑같잖아. 기출문제를 풀어오면서 보기에 대한 어색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장풍 모의고사 6번. 우리가 3월 대비 장풍 모의고사 6번하고요. 우리가 3월 학평 6번. 똑같아요. 문제, 하바. 상대 연령을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확인하는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을 퓨전하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형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 유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뭐 이런 문제는 얘들아 아, 상대 연령 이용해서 절대 연령 비교하여 화성 물어보는 것 그리고 최소 융기, 횟수 여기도 마찬가지야 현재까지 2회 융기, 횟수 이런 것들 나오는 거야. 이해 되니? 그래서 3월 장풍이가 무료로 모의고사 나눠드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풀어봤다면 조금은 더 쉽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자, 태풍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러한 소재지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태풍 자, 태풍 되더라 진행 방향에 따라서 OEC 어떤 게 기압이고 어떤 게 풍속이냐 어떤 게 기압이고 어떤 게 풍속이냐 그렇지, 전역 112페이지에 나와있는 문제랑 똑같았습니다. 비슷했죠? 자료가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보기뿐만 아니라 자료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된다는 것. 자, 마지막 봐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의 기업보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 자, 그리고 지구력 221번의 니은보기를 보시면 그 팽창시간 동안에 우주의 팽창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빨랐다. 자, 똑같은 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나와있는 번호들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문제들이므로 한 번 더 문제를 꼭 풀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그 밖의 특이 사항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공구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대기대순환이라던가 헬리뉴, 라니니아 그리고 지구 외쪽 요인 생명가능지대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월 학평이 안 나왔다라고 해서 6평과 9평이 안 나온다? 말도 안 되죠. 이 부분도 얘들아 이 작년 교육과정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필수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한 고지자기 해저 확장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요? 4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빅뱅 우주론 중요한 것 빅뱅 우주론의 뭐 배경이라던가 이런 증거 같은 것 중요하지만 급행창 우주론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 자, 급행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빅뱅 우주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팽창 이론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 교육계정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가속 팽창 우주론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정리해보자. 우리 풍마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얘들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 당연한 거야.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줄어야 되는데 공부는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긴 레이스입니다. 수능 당일까지 우리는 긴 레이스로 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월 이 학평을 보고 난 다음 그날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뛰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본 개념은 언제 때까지 수능 당일까지 기본 개념은 계속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풀이 자료해석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 기출문제풀이로 보기 그리고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 뭘 해야 되느냐 심화 심화 개념도 정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3월 학평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보기와 어려운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킬러 문항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심화 개념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EBS 분석 자료집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수특도 준비해야 돼요. 수특 장풍이가 이 분석 자료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석 자료집을 통해서 아 어떠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장풍이가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학평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한 첫 번째 모의고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워밍업 자신의 실력을 한 번 살짝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었죠. 우리 그만이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실전이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적혀 있었던 네 가지 하나씩 하나씩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우린 그날 수능 당일 교문 밖을 나올 때 크게 웃으면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그만이들 힘든 시기예요. 그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지금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인생에서의 가장 큰 시험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만이들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갖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 학평을 우리들 딱 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주시는 것이 3월 학평의 큰 교훈입니다. 암기가 부족한지 자료이석 능력이 부족한지 문제풀이 노하우가 없는지 그리고 3단원이 부족한지 2단원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것을 빨리 채워서 우리 그만이들 완벽한 실력으로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만이들 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장풍의 해설 강의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하게 해설을 해놓았으니까 그 해설 강의도 보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도록 합시다. 우리 그만이들 지금 현재가 모여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현재 최선을 다해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고 오늘도 후회없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의는 우리 풍마이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도 모이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마이들 화이팅! 가능성 을 이리 기상 은 김 수험생 김 김 김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